니가 준 짱인 듯해 한 분야의 짱이 되고 싶다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짱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법 짱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난 식디에게 귀한 짱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로야구 세계를 화려하게 평정했던 인생 1막을 마무리하고 프로답게 새로운 인생 2막을 개척 중인 야구짱 프로짱 이태근 심수창씨와 함께합니다 프로야구를 이어서 예능까지 사로잡고 있는 스포테이너 이태근 심수창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분씩 우리 번데기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지만 우리 이태근 선수님 은퇴를 하고 나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전 야구선수 현재도 야구선수인 것 같은 이태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야구 해설을 하고 있고요 여러 컨텐츠도 만드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수창 선수입니다 우리 심수창씨는 이제 전에 저희 sbs의 허지웅쇼에도 한번 라디오 출연을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또 해설도 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태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지금도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태근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 지금 떨고 있어요 지금 긴장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 어제 그 결혼식에서 그 우연히 만나 뵙게 돼가지고 같은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오른쪽에 1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네 아 진짜 신기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너무 또 텐션 높게 맞이해 주셔서 그럼요 그럼요 너무 감사했어요 반가워가지고 아무튼 좀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태근 선수는 어떻게 그 호칭을 선수라고 부르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태근 씨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은 선수니까 그렇죠 이태근 선수 이태근 선수라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라디오 처음이시라고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어떤 분위기인데요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어수선해요? 조사받는 분위기 조사받는 분위기 스튜디오가 약간 악기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앉아서 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생각했던 거 한 분위기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후리하죠? 네 약간 음악실 같은 그런 드럼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제 두 분의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고요 여기는 이제 또 스타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라이브 세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뭐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한 곡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아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심수창 선수는? 저는 뒤에서 기타를 치겠습니다 아 오! 가능하죠? 원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강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수창이는 노래 시키면 안 돼요 노래 시키면 안 돼요 네 아니 두 분이 이제 또 7월 달에 연달아서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 파티도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생일이었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선수 시절부터 좀 두 분이 이게 생일 때 되면은 같이 모여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셨었어요? 시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수창이하고 저하고 같은 팀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 같이 붙어있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1, 2군 뭐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고 부상 때문에 떨어져 있었을 아니 나 나 아니 그때 당시에 택근형 이제 넘 볼 수 없는 일 아니 아니 저는 2군 이제 저도 부상이 많아가지고 부딪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자로 어 생일이네 어 형도 생일이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또 디스하네요 같은 팀인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아니 아니 나도 부상이 많았으니까 나는 1군에 있고 2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생일파를 생파를 할 수 없었다 미쳐버리겠다 네 자 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많이 막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오늘? 2군 생활을 하면요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동할 때 항상 라디오를 들고 아 들으세요? 네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무조건 라디오 들어요 오 이게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펌펌투데이도? 그럼요 저는 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다 체크를 해봐요 아 그래요? 채널을 돌리면서? 네 DJ에 대한 어떤 꿈도 있으신 거예요? 아 있었는데 아침에는 무리다 아 제가 2군 생활할 때도 2군에 꽂히잖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이제 막 서산 이렇게 이동을 해요 대전 쪽으로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라디오 들으면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동시간 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프로그램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텐션이 일단 좋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그것도 뭐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태큰 선수도 저희 라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1군이시다 보니까 아 늦게 일어나죠 1군 아 또 또 또 이렇게 이렇게 가 아무래도 정말 죄송한데 저는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라디오 들을 일도 잘 없고 저는 그 차에서 통화를 많이 하지 네 제가 약간 사무실이 저는 차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차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또 애가 둘이라서 네 이제 육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라디오를 찾아서 아 원래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십니다 언제요? 언제 왜냐면 새벽 시간에 애들 때문에 많이 깨기도 하고 그건 하나 키울 때 저는 쌍둥이거든요 네 남자 쌍둥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 핑계입니다 네 이태큰 선수는 뭐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라디오 라디오를 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끝인 거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전혀 이렇게 좀 관심이 없으셨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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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이거 초면인데 두 분이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어린 팬분들이 응원 문자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또 최강야구가 핫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김경령님도 두 분을 향한 고백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은 거기 화면에도 보이죠? 혹시 그러면 심스창 선수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령님 문자 두 분은 왜 그렇게 잘생겨서 야구에 관심 없던 고3을 미치게 하나요? 두 분이 은퇴하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 자료까지 찾아보며 좋아하고 있어요 심스창님은 투구폼이 골라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 마냥 다 멋있고 이태크님은 어깨가 로봇팔이세요 수비 타격 주루까지 완벽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다 얼굴 무슨 일이세요? 미모가 다 거품이에요 엄벌리버블 고3의 마음을 흔든 거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요즘 고3이면 2005년생입니다 제작진에서 쓴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김경령님 지금 딱 그러니까요 2005년생들도 최강야구를 통해서 두 분을 알게 되고 다시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두 분이 워낙 선수 시절에도 스타셨기 때문에 늘 인기는 많으셨겠지만 뭔가 요즘에 최강야구 이후에 느낌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히어노즈 팬이 다른 타팀에 비해서 팬들이 되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밖에 나가도 이렇게 알아보거나 이렇게 잘하지 못하세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알아보세요 선수 때보다도 더 진짜 그래서 최강야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예능의 힘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능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좀 최강야구 외에도 야구 예능이 아니어도 좀 생각이 있으세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러주신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막 수창이나 다른 방송을 하는 선수들 같이 제가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텐션이 좋거나 그런 거를 카메라에 약간 울렁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뭐 요즘 그 예능은 워낙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하니까 꼭 뭐 텐션이 좋아야지만 방송에서 인기가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아무튼 일단은 크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지금 라디오를 듣고 섭외를 하려고 했어도 뭐 하지 마시라 왜요? 왜 그래야죠? 평생 술 먹으면 텐션 좋은데요 아 그래요? 심수창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방송에 대한 좀 꿈이 더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들 알아보죠 어린 학생들도 그렇죠 이제 미디어의 힘이 참 위대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 또 그런 자리가 됐었어요 야구할 때는 프로야구할 때는 모자 쓰고 눌러 쓰고 막 해서 여러 명을 또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선수 시절에는 그렇죠 선수 시절에 야구는 또 모자 쓰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셨어요 수창이 같은 경우에는 야구할 때보다 훨씬 인지도가 훨씬 높아졌죠 그렇죠 야구할 때는 왜요? 아니 미안해 야구할 때는 왜요? 아무래도 이군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 수창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한테 굉장히 좀 귀감이 되는 은퇴 선수예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후배들이 약간 수창이를 좀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됐니? 아니요? 자 이태근 선수에게 또 미담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심수창 선수도 꼭 한 번쯤은 이태근 선수에 대한 어떤 미담 꼭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아 그럼요 너튜브 지금 구독자가 저 이제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채널을요? 네 하나는 이제 M사의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 너튜브 채널 네 개인 너튜브도 지금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주로 컨텐츠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 리뉴얼해서 이제 다른 채널로 나옵니다 아 컨텐츠를 이제 아예 새롭게 좀 짜서 네 이제 그거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네 채널 이름은 크보 졸업생이라고 크보 졸업생 네 크보 졸업생으로 새롭게 채널을 오픈합니다 네 그럼 역시 뭐 야구 컨텐츠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태근 선수는 너튜브는 아직 채널은 네 저는 아직 생각 없습니다 어 생각이 출연하시는 너튜브의 여러 구단 선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이제 심수창씨가 다 대부분 직접 네 섭외도 다 하시고 네 제가 거의 한 98%는 제가 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불러줘요 왜? 아 워낙 이게 바쁘시니까 아 두 분이 이제 친한 티가 나 워낙 바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저도 뭐 라디오를 섭외를 이렇게 하지만 좀 그 덩치가 큰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순간에 섭외하고 싶어서 아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태근 선수도 당연히 특별히 아껴서 제가 2020 너무 아껴요 너무 28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8년도에 근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창이한테 되게 고마운 게 많죠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육아하고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수창이가 이제 형 같이 하자 형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최강야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겠는데 자기만 최강야구 시즌2하고 저는 이제 버렸더라고요 테크는 내가 뭐라고 버려 내가 뭐라고 아니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최강야구가 만들어질 때 심수창씨의 지분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방송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궁금한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스토킹이라는 너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야구 선수들을 섭외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하고 다시 한번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기획안을 만들었었어요 진짜로요? 프로그램 기획안을요? 네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대영 선수랑 게스트 선수들 다 리스트 다 업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었었죠 PPT 다 만들어가지고 방송국을 돌렸죠 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강야구가 만들어졌고 시즌1이 대박이 나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장피디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대박이 또 난 것 같고 선수들도 열심히 제가 선수들도 저랑 케미랑 이렇게 다 맞는 사람들 다 위주로 섭외를 다 해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컨텐츠 약간 제작자로서의 그 재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신 것 같고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유소년 야구 선수들 만나서 재능 기부도 하고 독립야구단 파주 챌린저스의 타격 코디네이터도 하셨는데 후배 양성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선수실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팬들한테 받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야구 선수로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은퇴를 하고 한 2년 동안 조금 야구계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고마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건 야구니까 이제 후배들 야구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제 뭔가 한국 야구에 내가 좀 빚을 줬구나 빚을 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두 분은 존재 자체로도 그래서 이제 한국 야구의 버팀목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요 왜요 아니 눈빛이 너무 눈빛이 왜요 아닙니다 눈빛이 왜요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 넘어가시죠 알겠어요 그럼 이태근 제가 칭찬을 되게 약하거든요 아 그렇게 이태근 선수는 그러면 이제 좀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좀 그 뜻이 더 크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를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야구 쪽에서 일을 너무 좀 하고 싶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 야구가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음 이게 선수 때 내가 잘하는 거랑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잘 가르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선수 시절에 워낙 잘하셨지만 내가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세요? 음 잘 가르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선수 시절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 시절 때도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욕심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많이 숨기시네요 저희가 또 부를까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심수창 씨는 아무래도 이제 좀 해설비원이나 방송 쪽으로 좀 제이의 인생을 저는 이제 지도자 지금 프로야구단 코치 제이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좀 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이 좀 많이 재밌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냥 좀 제가 야구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야구할 때는 진짜 야구인들만 거의 만나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또 두 분이 나오시니까 두 분한테 궁금한 것들도 많이들 우리 번데기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심수창 씨 관련해서 KBO 최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은 일명 박수칠 때 떠나라 짤 김상식 님도 심창님을 찍던 카메라 앞으로 이정민 선수가 박수치면서 지나가자 그러자마자 갑자기 우리 심창 선수가 사라진 짤 유명하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미스터리로 남았었는데 이제 좀 설명이 됐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롯데 시절에 한화랑 경기였는데요 아마 제가 5이닝을 넘게 던지고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코어가 6대 2인가 8대 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동점이 되더라고요 9회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승리 투수를 하면은 뭐 기자분들이 전부 다 몇천일만의 승 몇백일만의 승 네네네 근데 그게 또 날아간 거예요 승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춰주는데 너무 비춰주니까 아 나 이거 카메라 밑으로 숨어야겠다 누구 지나갈 때 제가 옆으로 숙였거든요 고개를 근데 그게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수창 사라졌다 어디 갔냐 별에서 온 투수 같기도 하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명짜리 탄생이 됐습니다 자 이태큰 씨는 또 지난 금요일에 잠실 야구장에 다녀오셨죠 네 관중석에서 후배들 경기도 보고 이승엽 감독님도 만나고 오셨는데 이렇게 야구장을 오랜만에 좀 가고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프로로 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요즘에는 안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다쳤어요 최강야구 이제 야구를 하면서 이제 팔꿈치를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사실 그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데 투수들 공도 좀 너무 이제 빠른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타석에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대신에 제가 이제 경기를 할 때 선수대 경기를 할 때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 야구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 야구장에서 사실 술 마시는 게 완전 금기시되어 있었으니까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비치는데도 맥주를 앞에 딱 해놓고 너무 좋았어요 네 심수창씨도 많이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야구장에서 맥주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해설위원이잖아요 품위를 지켜요 아니 해설 안 할 때도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야구장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술 한잔 먹으면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팬들이 알아보면 제가 주정병이다 그렇게 될까봐 카메라가 잡혔는데 그래도 또 레전드가 와서 얼굴이 빨개져있으면 좋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나 주정병이 된거네 형은 안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아니 나도 빨개져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최강야구에서도 야구를 이렇게 또 선수들 다 잘 던지는 선수들인데 그 관중석에서 진짜 지금 이제 완전 그 프로로 물이 올라있는 투수들 공 보면은 완전 달라요? 사실 그 후배들이죠 저희한테는 후배들이죠 그들의 플레이는 저희한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볼들을 보고 그리고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안되니까 너무 답답한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만큼 선수 시절만큼 뭔가 어떤 퍼포먼스도 안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근데 몸은 정신은 그 선수 때 그대로인데 몸이 지금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든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 두 분께 다 드리는 질문인데 시즌3 뭐 시즌4 최강야구 이렇게 섭외가 오면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난 이제 시즌2까지만 이라던지 아 근데 지금 그런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게 저희는 이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열 번 지면은 저희가 끝나는 상황이라서 뭐 시즌3고 뭐 그런게 아직 머릿속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게 저희한테는 네 네 좋습니다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가지고요 우리 심수창씨의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신청하셨죠? 돌멩이라는 신청곡을 했거든요 노래를 네 네 왜냐면 그게 맛있다 밴드 네 부딪히고 힘들어도 뭐 일어난다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심수창씨의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또 이태근 선수의 신청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잠깐 빠빠이 조정식의 펌펀투데이 3부 프로의 법책 진정한 FA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뚫기 어렵다는 프로의 입단 기라성 같은 선수들 사이서 십수년간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선배들에게 프로의 법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10년동안 회사에 소속돼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최근 프리 선언을 하면서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FA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분께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뒤쪽은 삐지가 없이 가야되는 건데 이태근 선수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제 회사를 퇴사한 지 2주가 됐습니다 굉장히 조금 떨리고 좀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뭐 사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 몸을 담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의 그 저희 주제가 두 분께 프로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는 와 그런갑니다 첫 데뷔 무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두 분 데뷔했을 때 그날 경기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납니다 오 한번 좀 설명을 일단 마운드에 딱 올라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 다리가 막 후드루들 떨릴 정도 그래서 아 이거 TV에서 내가 다리 떠는 게 나올까? 진짜로 그렇게 긴장가면서 던졌는데 네 실점을 하고 또 마침 타자가 친 공에 제 팔뚝의 공이 정통으로 맞은 거고 너무 안 좋네 상황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엔틀이 말써됐죠 뭐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야 근데 그 2004년 4월 20일 네 잠실에서 두산전 네 두산전 야 이건 또 좀 큰 경기인데 그죠? 그래도 신인이 개막전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대를 또 많이 입으면서 또 선 마운드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타구를 맞고 이제 팔이 엄청 부은 상태로 엔틀이가 빠졌던 그래도 그래도 결국은 또 증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버틴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예능이었네 예능이 시작이었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돼버렸네 그때는 뭐 선수 생각밖에 없으셨겠지만 나중에 나는 방송을 해야지 생각하셨으면 그것도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좋은 에피소드가 나 딴 데 맞을걸 자 우리 이태근 선수는 그보다 1년 전에 딱 1년 전에 4월 6일 수원 롯데전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가지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잘하셨나요? 심수창 씨만 일단 수창이도 알겠지만 신인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수창이도 되게 잘했으니까 엔트리에 들어갔고 저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엔트리에 들어갔겠죠 4월이 두 분 다 데뷔 무대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난 개막전 개막전이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개막전 들어가서 저는 스타팅 라인업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대타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투수가 왼손투수 강형식? 김형식? 아 김형식 롯데투수였는데 제가 첫 타석에 안타를 쳤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제 커리어의 스타트였죠 반대로 그 투수는 그만뒀죠? 어 그랬던 걸로 강형식 선수 강형식 강형식 네네네 강형식 선수 아니아니아니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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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치면서 네 네 네 네 네 퀄리티 스타트를 해던 군 네 이제 시작이 조금 달랐었네요 그쵸 그러면 그 마지막 경기도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좀 기분이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저도 두 분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뉴스를 하다가 마지막 뉴스를 한 2주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저는 이제 뉴스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현역으로서 경기를 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얘기는 좀 짠한데 저는 마지막 경기가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요? 더 최근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제가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게 돼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내가 언제 마지막 경기였지 생각이 안 나요. 좀 짠한 얘기죠. 사실은 좀 이제 은퇴식도 하고 좀 이제 우리 관중들 속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상상을 선수들이라면 한 번쯤 할 텐데 그렇죠. 이태근 선수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으시겠어요? 아쉬움 남죠.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2군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제가 관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는 제 자의로 의해서 은퇴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최강야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수 생활의 연장 선상이고 또 최강야구 팬들도 많고 또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는 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구단에서 은퇴식을 해준 게 아니라 저희 선수들이 제 은퇴식을 후배들이 제 은퇴식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좀 뜻깊었었죠. 이런 얘기 별로 안 해도 근데 사실 야구 선수로서 자기의 마지막 경기를 알고 경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한 0.1%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지막 경기를 알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승엽 선배 그 레전드 선배님들이 딱 알고 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 자기의 마지막 경기를 알고 경기를 한다? 정말 행복한 거죠. 심수창 선수는 마지막 경기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제 2019년도에 2군에 있다가 이제 코치님한테 콜오버를 받았어요. 3개월 만에. 근데 콜오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 이건 마지막 경기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야구 선발 투수로 마지막 경기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만 몰래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야구 인생 마지막 경기일 것 같은데 오실 거냐고. 네. 네. 그래서 오셔서 부모님 모시고. 다른 선수들은 아무도 몰랐고 저 혼자 마지막 경기를 알고 던지고 혼자 락커에 들어가서 1회부터 3회까지 던졌나? 네. 그리고 투수 교체가 돼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혼자 락커룸에 들어가서 남들은 경기하고 있는데 스파이크 끈을 풀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아 진짜 그 기분은 근데 남들은 이제 왜 오니까 왜 그러냐.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했죠. 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가족들이랑은 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어요? 아니요. 집에 가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깡소주 두 병 먹었어요. 아 진짜. 혼자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많이 속상하셨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프로 커리어를 쌓아온 두 분께 제가 야생의 세계 정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의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심수창의 첫 번째 프로의 법칙 마인드 컨트롤 프로가 되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하죠. 특히 선수 시절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엔 중요한 경기에서도 좀 많이 서시고 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의 경험도 많으실 것 같고 실제로 컨트롤도 잘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중요할 때 좀 떨릴 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프로 초반 때는 청심환을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정말로 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핑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청심환은 어릴 때 먹었어요. 제품에 제품에도 정말 그 부모님이 청심환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그거를 먹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제가 좀 기대했던 답변보다는 청심환을 먹으러 이태근 선수는 좀 떨릴 때 혼자거나 방법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이거 이거 제가 얘기하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 네. 마음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루틴인 것 같고 조금 떨린다 싶으면 더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선수 생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징크스 같은 것도 있으세요? 징크스를 꼭 만드는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우리가 오후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고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또 다음날 짜장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31경기까지 제가 안타를 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거짓말하라고 맨날 짜장면 먹었어요. 31경기 동안.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지죠. 네. 편안해지죠. 심수창 선수는 징크스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무조건 소변을 보러 갔을 때 첫 번째 국한에서 진짜로요. 그럼 기다려요? 누가 있으면? 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해서 졌다 그럼 옆으로 옮겨요. 옆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는 빨간 속옷이 하나 있어요. 딱 선물 받은 속옷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방송이 있을 때 그걸 한 번 입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걸 입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찾게 돼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또 빨간 팬티를 더 사고 싶지는 않아.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만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덜 마른 걸 입고 나간 적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 빨간색 입으셨나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오늘은 블랙을 입으셨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는 저의 어떤 삶이고 보통 TV나 중계방송하거나 약간 그럴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SBS는 저는 이제 홈구장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네. 방송을 하는 게 떨린다거나 뭐 당연히 신인 때는 그랬지만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른 방송사에 가서 방송을 하고 좀 이러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요. 뭐 뭔가 마이크도 다른 회사 마이크고 카메라도 다른 회사 카메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은 원정 경기를 좀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정 경기 가고 그러면은 좀 또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내 중심을 지키는 법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태근 선수한테 좀 이 생각 좀 하려고. 신수창 선수. 뭐 방송꾼이시니까. 저는 원정 경기 할 때도 환호를 많이 받았어요. 네. 안타랑 점수를 이렇게 주면 그렇게 저를 신수창 선수 원정 팬들이 반겨주더라고. 그래서 뭐 익숙했죠. 기분 좋았죠. 너무 겸손하게 또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점수를 와당창 주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겸손하다고 얘기하시지. 이태근 선수는 혹시 원정에서 딱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내 딱 마음을 잡는 법. 글쎄요. 특히 타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원정 경기고 홈 경기고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음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에 약간 물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면 확실히 음식에서 그런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좀 음식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경기장이 바뀐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는 솔직히 베테랑인데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나는 짜장면을 먹을 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했고요. 저도 이제 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 방송을 했는데 또 결국 앞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카메라고 똑같은 환경이고 네. 알겠습니다. 심수창 이태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법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 자기관리 딕션 텐션이에요. 프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대중분들이 절 알아봐주고 관심을 사실 뭐 심수창 씨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관심을 결국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퇴사하면서 제가 노래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좀 인별그램이나 어떤 SNS도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태근 씨는 크게 그렇게 뭐 이제 관심이 왠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요? 저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네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좀 뭔가 방송인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창이는 알 거예요. 제가 선수 때도 그렇고 뭐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외부 활동을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구 끝나고 또 수창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도 수창이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는 자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좀 내 성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 야구 끝나고도 그냥 집에 가서 쉬고 그러면 저 혼자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인별그램도 안 했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활발히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최강야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수창이가 형 이거 해야 된다. 형 이거 거의 이제 매니지먼트 저기 컨텐츠 제작자 매니지먼트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시네. 맞아. 형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형 이거 방송해라. 이렇게 이제 수창이가 이제 코치를 많이 해주죠. 인별그램도 하시고 네. 합니다. 유튜브 계획은 아직 없으? 유튜브는 이제 수창이가 안 불러주니까 못하고 있고 이제 같이 같이 할 겁니다. 크보조롭세요. 인별그램에는 보통 어떤 걸 올리세요? 저는 이제 방송 홍보 방송 홍보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는 그런 것들 쌍둥이들이 있으니까 약간 뭐 육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제 동상이몽 뭐 이런 프로그램들 약간 표시 났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원래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저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상공유를 좀 많이 하시고 심수창 씨는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SNS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찍으면 대충 찍자마자 그냥 막 올리는 스타일인데요. 홍보 목적으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30, 40대 남성한테는 셀카를 찍느냐 안 찍느냐 셀카 찍으십니까? 찍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셀카 너무 못 찍는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찍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좀 자기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자기관리해야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어떻게 광고까지 듣나요? 네.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이태근 씨의 신청곡을 들을 텐데요. 오혁의 소녀를 신청하셨어요? 네. 왜 신청하시냐고 했죠? 네.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돼요 형.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제가 응답하라 드라마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소녀의 원곡이 이문세 씨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오혁 씨가 부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는 어떤 이태근 씨와의 스토리라든지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좀 이어져 있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좋아해서.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아 그렇군요. 오혁의 소녀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또 두 분이 워낙 또 이제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방송의 주제는 두 분께 프로의 세계를 경험하신 두 분께 이제 풋내기 제가 좀 이렇게 꿀팁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태근 심수창 씨가 새로운 2막을 시작하는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짱이 돼야 되거든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수창 씨.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 사회생활을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 이제 프리선언을 할 때 나는 오케이맨이 되자. 아.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 아 예스맨. 예스맨. 예스맨이 되라. 어디에 나와? 예스. 저는 무조건 예스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 씨가 프로의 세계는 말이야 예스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저희가 그 게스트분들을 쫙 모시고 마지막에 딱 이 폼이에요. 정 씨가 프로의 세계는 말이야 모든 예스맨이 되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좋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형님의 마음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태근 선수의 또 한마디가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폼에 맞춰서 좀 부탁드려드릴게요. 너무 어렵다. 정 씨가 초변에 정 씨가 이거 어떻게 해. 이제 방송 이후로 두 분은 저에게 이제 반말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그 서른여섯입니다. 아 정 씨가 프로의 세계는 말이야 정 씨가 프로의 세계는 말이야 어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게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오 반대로 반대로 오 전 강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유 밖에 분위기가 좋아요. 아유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라고 아 진짜 저 잘못 말한 거 아니고 진짜 아니 받기 시끄러운 거는 제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태근 형이 저같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진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대로 진짜 그렇군요. 잘못 말한 거 아니고 진짜 반대로 이태근 선수는 강합니까? 저는 안 강했던 거 같아요. 저는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강해 보이십니까? 강해야 될 거 같아요. 엄청 약간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여린 거 같아요. 저는 소식 동물이죠. 저는 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좀 반대 아니 잠깐만 밖에서 제가 잘못 말한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프로의 세계는 마음에 색입니다. 그리고 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먼 훗날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를 보셨을 때 아 정식이가 강해졌구나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야 눈빛 봐 눈빛 늘 제가 예스만 외치면서 그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수창 선수 먼저 네. 마지막 인사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SBS 라디오 센터의 어필도 괜찮습니다. DJ로서의 제2의 인생을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 조정식의 펌펀투데이 뭐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처음 나왔는데요. 네. 너무 좋은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정말 좋은 기운을 얻으면서 제가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날까지 좀 욕심이 나네요. 아 소문을 들으셨어요? 아 욕심이 좀 나네요. 아 여기 근처에서 나는 소문을 뭐 좀 들으신 게 있나봐요. 소문을 듣고 여기 왔죠. 경화 한번 해보고 또 딕션 연습도 해보고 아까 혜윤 피디 오늘이 테스트 자리였어요? 아 나 전혀 몰랐네. 네. 좀 서운하네요. 이태근 선수도 일단 저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오늘처럼 임원 자리에다가 주차하는 일이 없고 우리 이제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그러고서 잘 올라오겠습니다. 네. 아니 모르실 텐데 우리 이태근 선수가 금방 도착을 하셨다가 지금 왔는데 안 계시는 거여서 좀 늦으시나보다 했더니 우리 임원 자리에다 당당하게 좀 주차를 딱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창이하고 제가 온다 그래서 모든 주차장을 다 비오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웃기죠. 임원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뭘 또 빼주셨어요. 빼야죠. 빼라는데 빼야죠. 이제 저의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과는 인사 나누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두 분의 인생을 같은 프리랜서 동료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받아주세요. 화이팅. 뻔뻔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두 분과는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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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